나는 풀이다 나는 풀이다 쟤 날 보지 못한다 여기가 랭크업으로 비지만 쟤 날 보지 못할겁니다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는데 재방송 보시다보면 이해되요 뭐 여기 왜 열렸어 뭐 여기 왜 열렸어 흠 흠 난리나잖아 와 탄속 실화야 이거? 그럼 나도 힐당 100비트 청자 입장에선 2,500원 탄속 실화?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짱 20 20 20 20 20 이럴수 쟤 총 없는데? 아이고 아까봐라 한방 더 맞췄으면 죽었을텐데 아까보랑 지금 얼마죠? 킬당 얼마였죠? 지금 1캐지 밖에 못했네 와 저 차고집에도 있네 림보님은 솔로만 하세요? 혹시 솔로이신가요? 차고집 집안에도 있어요 아까봐라 여기인데 거의 아 저거 죄송한데 여러분 저거는 에바삼치 아닌가요? 산너머에요 너무 멀어요 저거는 2번파 2번파 아 너무 멀어 야 진짜 너무 멀어 저거는 아 솔직히 파밍도 안좋은데 지금 아 진짜 너무 멀다니까? 산너머인데? 저거 여기 그 자킨데 저거? 군용초끼가 아니라 일렛가방이라니까 일렛가방 아 진짜 야 진짜 욕이야 오 어떻게 또 이걸 가라고 하냐 와 아 나 지금 킬 당 만원이넘 킬 당 만원이넘 미션인데 지금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?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완전 고블린이잖아 뭐야 자기장은 왜이래 좋아 뭐야 자기장은 왜이래 좋아 아 아 아 아 또 왜 슬펄슬라시가 가지고 또 시자분들이 소리를 듣게 해 에어드라마 왜왔어 평화롭게 파밍하는데 안보이겠지 안보이겠지 저기 어떻게 보이겠어 안보이겠지 봐봐 없어 없어 여러분 이게 이게 자기장 줄어내기 되는거라 형 크리에이터잖아 석군 컨텐츠보다 후억 야 나도 밥은 먹고살야될거 아니야 야 유튜브 영상 조회수 맞나와도 만원밖에 안돼 먹고살야될거 아니야 나도 그치 지금 안보이죠 여러분 나 지금 보러 나왔어 여러분 안보여 그죠 나도 먹고살아야지 조회수 맘보다 지금 1키라는게 더 높은데 어 어 누군가 누가 지금 오토바이 소리를 내었는가 림보님은 이미 그만 드셔도 괜찮으실듯 크흠 어 누군가 지금 길리슈트 익은거 고급이 외친다 거침없이 가자 고급이 외친다 누군가 누가 지금 길리슈트 있고 내 앞에 지금 폴짝폴짝폭짝폭짝 지금 수영을 하고있나 그건 인정해 1등의 좌형 잠시만 나 강 나왔거든 일단 열어봐 열어봐 모나맛길래 안먹었어 아 아 손도 못했네 손도 못된거네 아직 안먹은게 아니라 고급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으아 아이씨 바쁜스 할 뻔했네. 다 먹으려고 했지 여러분 먹으려고 다 맞은거 아냐 지금 다 먹으려고 했지 나는 지금 갈라이팬 불편이라고 하시는 우리 베리니분들 우리 굴리보 유튜브 더 보자 길리에 후라이팬 벗는거는 맨 마지막이야. 숨을 때 그는 그렇게 작은 나무의 몸을 의지하고 만원씩 사라지는걸 지켜만 봤다고 한다. 아니 내가 솔직히 저 레이팅 구간이면 그냥 튕겨나서 다 잡겠는데 봤잖아 나 어떻게 죽는지 계속 나오 싶은데 지금 지형이 좀 차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은폐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마음 이해하시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거 그는 우승이 간절하였다 덜렁 물속에도 따개비 한숨 있을거 같은데 어 저기장 실화야?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는거야? 삼치킨 하고 왔습니다 스팀서 핵 3번 만나 2등도 3번 했습니다 어그카구팔 묵직 림보영 백살묵직 덜렁 인정 어그카구팔 묵직 어그카구팔 묵직 어그카구팔 묵직 어그인정 저거 먹으면 이 덜렁덤 지금 2천원 먹을라고 지금 집이걸 죽으라고 킬당 만원이넣는데 우승하면 아 지금 다 깨진 이쪽이라는게 굉장히 불편한데 아 안되겠다 여러분 이판 길리 한번 믿어보자 콜? 나 진짜 너나나 길리 안쓰거든 이판 길리 한번 믿어보자 뭔가 의지하고싶다 싸늘하다 뭔가 올라올것만 같고 정말 싸늘하다 잘 dares 쓸데없는 의지가 죽음을 부른다 아 감사합니다. 나는 풀이다. 저거 뭐냐? 나만 봤냐? 사람 아니냐? 잘 못봤다. 사람 아니냐? 200. 나는 풀이다. 나는 풀이다. 나는 풀이다. 나는 진짜 풀이다. 아프지 않다.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. 아프지 않다. 개구리야? 2판 1등 하기가 진짜 힘들듯 덜렁. 꿀났네. 죽은 것 같은데 저들아? 뒤에 죽은 것 같아요. 한 명 줄었거든요. 저거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. 갑밥 썼거든요. 나한테 한 대 맞고. 이쪽에 아까 스컷 사운드 있었고. 나는 풀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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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속 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. 이쪽 방향이 딱 하나 있을 것 같아. 팔각정 방향은 저쪽에도 있을 가능성이 좀 크고. 어? 살아있다. 옳지. 나는 풀이다. 나는 풀이다. 넌 날 찾지 못하겠지. 넌 날 찾지 못하겠지. 넌 날 찾지 못하겠지. 배고마야 나무 뒤에 있어요. 보이죠? 유하. 정말 완벽한 옵니다. 나는 풀이다. 나는 풀이다. 나는 풀이다. 쟨 날 보지 못한다. 여기가 랭크운 끈이지만. 쟨 날 보지 못할 것이다. 공과.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. 앗! 날 못 본다. 아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. 진짜 무서워가지고. 오랜만에 길링뉴스트 활용해보네. 네 진짜 무서워